서울 여자대학교 식품영향학과 소확회 회원 12명이 9월 16일 조종면 대보원 포도농원에서 농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. 여대생들은 포도농원에서 포도수확 일손 돕기를 한 다음 와인 가공공장이 위치한 신상리 아침마루 와이너리로 이동해 원료 손질 및 뱅쇼 만들기 학습과 맛을 직접 체험하며 전통주의 맛과 향에 흠뻑 빠졌습니다. 포도농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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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